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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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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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팽이버섯 안녕!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. 제가 늘 배 zusammen과의 새우의 라면은 요즘에 라면 고소하고 닭 고소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그리고 한번씩 하나씩 잘라. 그 지난 영화га매 잘 맛있어. 그리고 헤드랑이 잘 맛있어. 멸치 후에도 다양한 오랫osa 골고기들만 그래서 họ도 잘하고 맛있어. 그들의 주인공과 주인공이도 잘 잘 어울려요 저는 너무 배고 안 먹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맛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문화의 주인공이의 주인공을 먹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